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용산의 분위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게 너무 궁금해. 지금 오늘 특정 갖고 오신 겁니까? 그 명태균 이슈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명태균 변호사가 바뀐 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가. 또 그 앞서서 김소연 변호사, 그 유명한 김소연 변호사가 실은 용산에서 명태균한테 붙여준 변호사 아니냐. 이런 썰이 많았죠.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얘기 들었죠.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저도 법조계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스모킹킴, 딜레이킴. 스모킹킴, 딜레이킴. 김연기 변호사라고? 연기가 솔솔 나네요. 아니,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처음 들어보셨죠, 이름. 이준석의 오른팔. 이준석의 각종 사건. 예전에 성상남 의혹 포함해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 김연기 변호사가 명태균 변호사래요. 지금 바뀐 변호사가. 보십시오. 김소연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아주 그냥 현원지간. 그렇죠. 뭐라고 그랬더라. 무슨 악의축이라고 했죠? 악의축.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한테 붙은 것은 관련해서 이준석에 대한 나쁜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이준석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붙었다. 그런 썰이 또 있을 정도로. 김소연 변호사가 방송 나와서 이 성상남 사건도 명태균 씨와 상담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죠. 그런데 180도 지향점이 다른 사람이 지금 붙어있다? 앞으로 명태균 이슈는 이준석 의원이 대후에서 이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산 레이더에 접속을 해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산 쪽 얘기가 이래요. 일단 김소연 변호사를 용산에서 붙여준 거 맞냐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 지금 용산 상황은 용산에서 최근 나오는 부정적인 이슈를 파악하고 핸들링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많은 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처가 안 된다? 그냥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지금 명태균한테 사람 붙여서 명태균을 용산에서 관리한다?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런 상상량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김대남 행정관이랑 통화할 때도 많이 들었지만 정말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상황을 조율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근금됐었거든요. 김건희 여사 아니었어요? 컨트롤타워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었다는 게 그쪽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대체 상황관리, 위기관리가 되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들었던 제일 안타까웠던 얘기가 젠버리 사태 때 있잖아요. 젠버리. 젠버리 사태 때 이게 이제 젠버리 행사라고 하면 국제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청와대 행정관 한 명만 딱 붙어서 관심 갖고 있어도 이런 사다리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이슈와 관련해서는 제가 듣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결국은 명태균 씨가 구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명태균 씨를 만날 수 있는 건 변호사 한 명뿐인데 그럼 이제 우리 딜레이 김이 조율을 하고 스모킹 김. 김현지 변호사가 만나면은 김호준이래. 이준석의 메신저가 되지 않겠어요? 또 그러면 또 명태균 그 양반도 김현지 변호사 통해서 이준석과 소통하고 만약에 김연기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 오른팔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핸들링 할까요? 마크에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본인만 쏙 뭔가 피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려면 사실 용산을 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용산도 무죄 자기도 무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산을 향한 명태균 씨의 폭탄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신다. 얘가 아주 재밌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 골고루 위기예요. 골고루 위기야. 검찰이 명태균 씨가 사용했던 그 컴퓨터에서 발견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카카오톡을 또 김진태... 명태균하고 오세훈 사이에.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제 보도가 저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매불쇼에 오세훈 씨와 같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거기까지 같이 왔으면 그거는 측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세훈 얘기로는 나는 그 사람 김영선이 소개해줬길래 한번 만났는데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 뒤로는 만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뭐예요? 이게 매불쇼 하는 데도 찾아오고 말이죠? 했는데 매불쇼 작가를 전화 인터뷰를 했죠. 사장 남천동에서. 그랬더니 본인의 작은 아빠와 너무 닮아서 본인이 똑똑히 기억을 하더라고요. 매불쇼 체육 MC한테 허락받고 인터뷰할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선거 후에 제주도 별장에서 제주도 별장 소유주가 오세훈의 비선, 비서실장? 후원인. 후원회장. 후원회장인데 그 사람이 명태균을 제주도로 불러서 돈 봉투 주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고 명태균이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김소연 변호사한테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의 양아치다. 제1의 양아치다. 이렇게 오세훈을 비난했단 말이죠. 자, 지금 그럼 상황을 봅시다. 지금 용산의 이익과 이준석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은 무엇일까? 또 명태균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은 무엇일까? 오세훈 날리는 거예요. 오세훈 정도는 날려야 용산이 면피를 해도 면피를 하지 않겠습니까? 꼬이자를 하려면 오세훈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지금 그래도 오세훈이 아주 골고루 위기예요. 그래서 위기다.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가 본인은 모른다고 했으나 연락한 검찰에 포렌식 결과가 나왔고 돈 봉투 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옛날 드라마 보면 재벌집이나 잘 사는 집 시어머니가 아들이랑 연애하는 여자를 불러서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봉투를 내밀잖아요. 이렇게 쓱 탁자 위에 커피숍 같은 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 주인공이 열받아서 물을 끼얹는다든지 점 찍고 나타난다든지 그런 장면이 봉투는 일단 챙겨야지. 봉투는 챙기고 봉투는 챙기고 명태균 씨가 꼭 점을 찍고 나타나서 이 상황을 한 큐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아가씨는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네 하면서 봉투를 내밀고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장면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비슷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영화 베테랑 보면 유아인 대신에 유해진 배우가 감방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장 역할 맡았던 배우가 장어를 계시면서 너 아버지도 못해봤던 사장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장어를 넘겨주는데 딱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 덮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감옥.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용산이 수사에 대해서 그립을 하지 않는다면 쥐고 흔들지 않는다면 지금 검찰 수사가 어떤 통제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건지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의 그런 수사 결과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취재한 결과는 없어요? 창원지검 쪽 이쪽에? 추가적으로 오늘 녹음 파일 하나가 더 나왔어요. 녹음 파일이 뭐냐면 얼마 전에 윤한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음 파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를 좀 틀어달라 이 얘기 했었잖아요. 윤핵관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윤한옹 의원 외에 정점식 의원이라고 이분도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녹음 파일이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윤핵관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움직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보세요.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주변 사람들과 통화만 하면 내 녹음 파일이 나오는데 내 목소리가 나오는데 누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전화를 합니까? 그런데 정점식 의원까지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검찰 수사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수사하는 것은 결국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을 했고 그리고 공간 위원들을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공간 위원들을 전부 회유해서 우리는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 모두의 말을 통일하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 결국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간 위원들 그리고 이준석, 한기호, 윤상현 이렇게까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실제로 수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텐데 검찰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명태균 씨의 핸드폰 아직 못 구했잖아요. 검찰이 찾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의원의 녹음 파일들 여기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검찰이 그간에는 모든 자료를 통제를 하고 수사를 하면서 다 구속을 해놓고 이 상황을 통제를 하니까 자기네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수사를 여기서 덮든 올라가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냥 덮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강혜경 씨의 자료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또 비선 캠프, 선거 캠프 거기에서도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자료들이 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는 아직까지는 원래 검찰이 해왔던 관행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들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준석 의원까지 불렀을 때 여기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인지 위로 올라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반응에 따라서 사실은 검찰의 수사 방향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립감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소문이, 나오는 얘기가 검찰 내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제시를 받아서 이 수사를 덮으려는 쪽과 그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쪽이 지금 분열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그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과거에는 이런 주요 권력과 딱 붙어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서 내가 이 사건 어떻게 수사하겠다, 옷을 걸겠다, 내 직을 걸겠다 하고 수사를 지휘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창원지청장인 정유미 검사한테만 지금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정유미 검사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살려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친윤으로 그 자리까지 간 건데 윤석열한테 잘 보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 양반 보고 결정을 하라, 이건 참 무리한 욕이죠. 오히려 이준석의 입을 어떻게 본인이 스탠스를 잡고 갈 것이냐, 그게 더 궁금해져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당대표도 했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은 어떤 식으로 이걸 끌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앉아가지고 기자들한테 가방을 들고 답을 했잖아요. 그때 검찰에서 날 만약에 부른다면 더 확실한 걸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핵심이에요. 뭐냐, 날 부를 거야? 조사할 거야? 뭐 피의자로서 입건해가지고 나를 조사할 거야? 좋아, 더 센 거 가지고 나갈게. 어떻게 감당되겠어?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저번에 이준석 의원, 대단합니다. 이 위기관리 능력이 어른들한테 배운 건데, 부륭한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디 확인한 건 아니니까. 명태균 알고 지내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인한 듯하다가 명태균 씨가 사진을 꺼내면서 그 뒤로 깨갱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그 정치인하고 엮어준 사람이 누구일까? 부인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요? 아니, 아니, 아니. 어떤 정치인.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명태균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그 사람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명태균 씨가 바로 사진을 꺼냈어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아, 누군지 짐작이 가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명태균하고 이 정치인을 연결해 준 분이 바로 부인이었다. 부인. 의사선생님 부인? 아, 뭐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